네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엘리먼트 객체라는 것은 이 문서상에 있는 각각의 태그, 예 다른 말로는 엘리먼트 같은 말이죠. 자 엘리먼트를 추상화한 객체입니다.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예 간단한 웹페이지고요. 자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 웹페이지입니다. 자 제가 여기서 이 엘리먼트 아이디가 액티브인 엘리먼트를 선택하면 음 t는 다큐멘트 객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 액티브 이렇게 하면 되죠. 이거 우리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의 결과로 바로 이 액티브에 해당되는 이 엘리먼트에 대한 객체를 t라는 변수에 담게 되죠. 그럼 우리는 그 객체를 제어해서 바로 저 li라는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 그때 이 t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는 예 정확하게는 예 정확하게는 html li 엘리먼트 이죠. 자 그런데 이 html li 엘리먼트라는 객체는 바로 이 li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객체이고 모든 html의 엘리먼트들은 뭐의 자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? 바로 html 엘리먼트라고 하는 객체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는 모든 html 태그들을 태그들을 대표하는 또 모든 html 태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의하는 그런 엘리먼트 객체입니다. 그래서 이 html 엘리먼트 객체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.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먼트, 해당되는 엘리먼트의 인라인 css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. 자 그리고 이 html 엘리먼트는 또 부모가 있는데요. 그 부모는 무엇이냐면 엘리먼트라는 부모가 있습니다. 엘리먼트라고 하는 부모 객체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이 엘리먼트라는 부모 객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문서상에 나타나는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한 어떤 기능성들을 정의하고 있는 이 객체인데요.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엘리먼트라는 객체가 있는데 또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가 있죠. 제가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를 설명할 때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한 공통적인, 기본적인 기능을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엘리먼트 역시 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 왜 굳이 엘리먼트라는 객체와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를 구분한 것일까요? 그것은 이 DOM이라고 하는 것이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꼭 html만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이 규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 마크업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닫히는 태그는 뭐 이렇게 생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마크업 언어들 마크업 랭기지를 제어하기 위한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규격이 바로 DOM이기 때문에 이 DOM이라고 하는 이 규격 또는 표준은 HTML뿐만 아니라 XML 또는 SVG 또는 XUL 기타 등등의 아주 많은 마크업 랭기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표준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언어들은 모두 엘리먼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겠죠. 바로 그 모든 엘리먼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바로 이 엘리먼트라는 객체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. HTML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 객체는 바로 HTML이라고 하는 특정한 언어의 엘리먼트들이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객체를 분화시킨 것이다, 물리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HTML의 엘리먼트를 꾸며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HTML 엘리먼트의 스타일이라는 이 프로퍼티가 있는 것이고요. 다른 마크업 언어들은 스타일이라는 것이 필요 없거나 또는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 객체에서는 바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HTML 엘리먼트 객체의 프로퍼티가 되는 것이죠. 자 그래서 제가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DOM이라고 하는 것은 HTML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을 마크업 랭기지들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표준이라는 얘기죠.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DOM을 공부하면 HTML뿐만 아니라 XML, SVG, XUL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제어하는 데도 이제 수월하게 그 제어하는 방법을 익히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로 DOM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지만 결국에 이 DOM이라는 것은 표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로 문서를 제어하건 또는 PHP로 문서를 제어하건 또는 다른 것으로 문서를 제어하건 간에 그 언어가 바로 DOM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빠르게 그 언어가 HTML을 또는 XML을 또는 SVG를 제어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롬 개발자 도구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. 여기 여러분이 이 엘리먼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오른쪽에 그 선택된 엘리먼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. 그 중에서 tab으로 property를 선택을 하시면 이것은 DOM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LI라는 엘리먼트는 이 LI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에 대한 객체의 여러 가지 속성 property의 값이나 또는 메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요.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아니 폴더를 닫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HTML LI 엘리먼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그 밑에는 HTML 엘리먼트, 엘리먼트 노드, 이벤트 타겟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습니다. 해서 여기 있는 이 객체의 이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객체는 바로 이것이긴 한데 이 객체는 상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LI라는 엘리먼트가 다른 객체들을 상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고요.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 각각의 객체들이 이 상속 관계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는 엘리먼트라고 하는 그 객체는 이 DOM의 계층 구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 객체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은 HTML 엘리먼트와 그리고 각각의 구체적인 엘리먼트들에 대한 이 정보를 담고 있는 HTML head 엘리먼트 또는 HTML li 엘리먼트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이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노드라는 걸 통해서 이 모든 HTML 엘리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노드가 제공하는 노드라는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차차로에서 이 밑에 있는 다른 가지에 있는 객체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. 이걸 통해서 DOM에 대한 뭐랄까요 구조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수업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한 공통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이 엘리먼트라는 저 객체는 어떤 API를 가지고 있을까요?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? 자 우선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구분을 해 봤는데요. 자 화면을 바꿨습니다. 자 주요 기능은 우선 첫 번째로는 식별자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각각의 문서들이 어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태그의 이름이나 또는 아이디나 또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이 API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것들이고요. 저 프로퍼티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어떠한 엘리먼트를 조회하고 싶을 때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 여기서 얘기하는 속성은 예를 들면 a 태그인 경우에는 href는 블라블라라고 해서 주소가 나오고 target은 블라블라 해서 열리는 창이 나오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a 태그가 닫히잖아요.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 이것이 이제 속성인데 그 엘리먼트의 속성을 알아내고 또는 속성의 어떤 값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제공하는 API들이 여기에 있는 그런 API들이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데요. 이 각각의 기능 제가 설명드린 직별자 조회 속성에 대한 이 수업은 우리 수업에 현재 우리 수업은 이거고요. 이 하위 수업을 통해서 제가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API들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